머릿속 잃고 후회하시는 경우를 제가 종종 뵙게 됩니다. 제일 가성비가 좋고 탈모를 근본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뇌의원 장태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탈모에 도움이 되는 가장 저렴한 방법 테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병원에서 진단부터 받아보시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정말 탈모일까? 약간 의심스러워서 진단을 받지 않고 나빠질 때까지 방치하시는 경우가 있죠.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지 않고 이것저것 다른 것 많이 해보시다가 머릿속 잃고 후회하시는 경우를 제가 종종 뵙게 됩니다. 당연히 기회비용도 훨씬 커지게 되겠죠. 증상을 느끼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가까운 피부과나 모발식 전문 클리닉에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제일 가성비가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탈모약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제일 가성비가 좋고 탈모를 근본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은 탈모약을 드시는 것 밖에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치료를 하시더라도 부작용이 있거나 하지 않다면 탈모약은 꼭 반드시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모발에 좋은 영양제 같은 것을 드시는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가 있어요. 현대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에 노출되거나 해서 특정 영양소가 좀 부족해질 수 있겠죠. 물론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고 권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드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술, 담배 끊고 주기적으로 운동하기입니다. 술과 담배는 모낭에 당연히 좋은 영향을 하나도 끼칠 게 없다라는 점이 분명하죠. 그런데 요즘에 운동을 많이 하면 탈모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운동도 끊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이 걱정은 내가 열심히 지금 알바를 했는데 이건이처럼 부자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랑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일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어떤 격한 운동을 하시더라도 탈모에 큰 악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모발 상태가 전반적으로 개선된다는 그런 연구들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술, 담배 끊으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게 역시 중요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건 사실 살면서 불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 경우에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나빠져서 모발 상태도 안 좋아질 것이고요. 증상이 좀 심한 경우에는 휴지기 탈모를 유발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그런 탈모 수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시는 것만으로도 모발 상태가 상당히 좋아지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듀에어 채널 보기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유전성 탈모, 휴지기 탈모, 여성형 탈모 여러 가지 탈모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다양한 자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해 주시면 여러분들 머릿수 찍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유에어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